이번 시간에는 포지셔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지셔닝은 이 CSS를 이용해서 이 엘리먼트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포지셔닝에는 크게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4가지 타입들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경우을 사용하는지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포지셔닝의 타입은 relativ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elative는 우리말로는 상대죠. 그래서 상대의 위치, relative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엘리먼트의 CSS 이펙트를 포지션의 relative라고 하는 값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relative는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의 위치의 값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어떤 뜻인지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이 자식의 엘리먼트의 크기에 따라서 부모 엘리먼트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엘리먼트의 위치에 따라서는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jsp들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relative 포지션 값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녹색 박스로 other라고 하는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엘리먼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parent라는 엘리먼트가 있는데 그 parent 엘리먼트 안에는 미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붉은색 박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div 엘리먼트에 other라는 클래스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arent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이 부분. 그리고 미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바로 여기 있는 붉은색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css 코드를 보면 .add와 .parent라는 클래스메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은 보도값이 4픽셀의 솔리드의 그린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의 녹색 박스가 생성이 된 거고요. margin은 5픽셀로 되어 있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본론이 나옵니다. 자, 미라고 하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red고 그렇게 해서 이 파란,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엘리먼트의 포지션 값으로 relative를 지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주인공인데요. 그렇게 했더니 이 미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먼트 있죠.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이 엘리먼트가 바로 이 parent, 즉 이 div 엘리먼트 안쪽에 parent라는 텍스트 다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는 별로 특이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이 left라고 적고요. 50px라고 적고 제가 run을 실행하면 여기 있는 붉은색 박스가 박스의 위치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시죠. 자, 어떻게 됐나요? 이 엘리먼트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50px만큼 움직였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엘리먼트의 왼쪽 부분, left, 왼쪽 부분이 50px만큼의 offset, 이 위치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50px만큼 이동을 해서 지금 이 엘리먼트가 이곳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만약에 left가 아니라 right라고 한 다음에 run을 하게 되면 이 엘리먼트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엘리먼트가 오른쪽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50px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제가 top이라고 하고 50px을 하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bottom이라고 하고 bottom이라고 하고 run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을 기준으로 50px만큼 이동을 해서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 offset 값을 어떻게 중요하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relative라고 하는 이 속성 값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여기 있는 값을 제가 없애고 한번 run을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offset이 bottom으로 50px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먼트의 위치가 이 parent의 하위 엘리먼트의 위치로 이동을 한 거죠.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는 relative라고 하는 저 이 포지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static이라고 하는 값이 지정된 것과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static이 기본 값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static은 뭐 뒤에서 살펴볼 거고 틈틈이 볼 것이지만 static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엘리먼트는 부모 엘리먼트의 종속이 되면서 동시에 이 부모 엘리먼트의 위치로부터 부모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이 자리 잡게 된 위치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left, right, top, bottom 같은 offset 값을 지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지정해봤자 무시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게 바로 relative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relative 값의 특징을 정의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 부피가 이 엘리먼트의 부피가 이 부모 엘리먼트의 부피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엘리먼트가 없다. 제가 여기 있는 이 미 엘리먼트를 삭제하고 지정을 해보면 이 녹색 보도가 크기가 줄어들었죠. 그만큼 부모 엘리먼트의 컨텐트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다시 엘리먼트를 살린 다음에 런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리먼트 이 녹색 박스의 크기가 이 미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먼트의 크기만큼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엘리먼트 자식 엘리먼트의 크기가 부모 엘리먼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이 포지션 값을 무엇을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엘리먼트의 옵셋 값을 지정을 하면 자유자재로 그 엘리먼트의 위치가 부모 엘리먼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이 원래 위치하고 있었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옵셋 값을 이용해서 자, 이게 바로 릴러티브 포지션 값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옵셀러트라고 하는 방식의 이 위치 지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